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퀘스트는 선생님의 브이로그 선생님은 브이로그 같은 거를 전혀 한 번도 촬영해 본 적도 없고 촬영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이로그를 촬영하려면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는 무언가는 첫 번째 오늘 퀘스트 잠시 이거를 계속 듣기 전에 수강생들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르세 수강생들만. 왜냐하면 이 퀘스트에는 내용이 별것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우리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퀘스트는 우리 수강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잠들기 직전 이 퀘스트를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 브이로그 선생님이 브이로그를 언제쯤 한 번은 해볼까 조교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꽤 있었죠. 근데 조교들도 안되겠어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항상 집, 그리고 학원, 그리고 스튜디오, 메가스튜디오, 그리고 연구실 물론 경로가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죠. 오늘 선생님이 잡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했을 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어차피 재미도 없고 그냥 강의나 해 이렇게 그래서 강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지난 3월 1일 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잠시 해주고 이날 저녁에 혼자 문득 떠올랐던 아 이번 주는 이 얘기를 해야겠다. 왜 이게 그날 저녁에 떠오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스튜디오에서의 브이로그 선생님의 이야기로 전하는 브이로그를 한 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정말 별건 없어요. 한 10초 안에 끝날지도 몰라. 이날이 수요일인데 화요일 저녁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화요일 저녁 여기서 7시부터 12시까지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그럼 그 전에는 뭘 했냐. 선생님은 약간 하루와 하루가 이어붙어서 그 시작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를 시작이다 라고 본다면 화요일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여기 메가스터디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12시쯤 끝났을 때 빨리 그 다음날 3월 1일 3일절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천우신조 실무 특강 준비를 했어야 해요. 근데 갑자기 조교들이 연락을 한 거야. 조교들이 연락을 한 게 아니야. 조교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선생님이 이제 연구실장이 통화를 하는데 나 있잖아 오늘 원래는 11시까지 끝나고 학원으로 가려고 했으나 오늘 11시에 안 끝날 것 같아. 촬영이 늦어져서 12시까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먼저 정리하고 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연구실장이 쌤 근데 사실은 오늘 선생님 생신이어서 생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기분이 나빴죠. 선생님 생신이어서 오늘 일한 QA 조교들이 집에 안 가고 교실에서 케이크를 가지고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대요. 나 오늘 생일 아닌데? 사실 조교들한테 얘기하지 못했어요. 나 오늘 생일 아닌데? 그랬더니 그게 선생님 저는 진짜 생일하고 주민번호에 찍혀있는 그 생일하고 다르거든요. 선생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매칭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말하자면 계지만 어쨌든 생일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근데 생일인 줄 알고 그게 카톡에 뭔가 뜨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내 주민번호를?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카톡에서 뭔가 알게 됐대. 그래서 조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가야 되잖아. 학원에. 나 내일 아침 9시에 특강인데? 그랬더니 잠깐만 왔다 가시면 된다. 그래서 11시에 선생님이 올 줄 알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던 조교들이 12시까지, 12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12시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학원으로 갔죠. 난 이미 알고 갔지만 선생님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건 어쨌든 비밀로 할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집으로 가는 걸 실장은 학원으로 오라고 해야 되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깜짝 파티가 아닌 깜짝 파티를 받으러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학원을 갔어. 그래서 12시 30분에 오르세 학원에 도착을 해서 대강의실 가니까 딱 로비의 불이 꺼져 있는 거죠. 뭐 굳이 북까지 꺼났나 마음의 준비를 받아들여야지 하고 12시 30분에 대강의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를 시작해서 끝날 때는 사랑하는 선생님 생신 축하합니다. 마무리는 생신으로 끝나요. 거기서 다시 한번 기분이 나봤죠. 왜 생신인가? 뭐 이렇게 어쨌든 12시 반까지 이렇게 준비한 조교들이 있으니 선생님도 배가 고프고 조교들한테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시켜서 1시간 반 정도 2시까지 까지 이제 요기 새벽이에요.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으니까 다음날 천우신조 특강 준비를 해야지 라고 이제 멋있고 준비를 하고 천우신조 특강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9시가 특강이었기 때문에 이게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수요일 오전 9시에 특강을 준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천우신조를 100분 동안 모의고사 실무를 풀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들어가서 해설을 시작하여서 12시 반에 끝내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우신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건 순서나 학생들에게 어떤 포인트로 전달을 할지 정리를 하다 보니 중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하나에 손해설이 뭔가 작업하는 중에 뒤로 가기가 잘못 눌러져서 손해설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에 발견하고 막 여기 자는 조교로 깨우고 연락을 해서 그걸 수습을 했어 어쨌든 그랬더니 시간이 아침 6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강의 준비를 한 거죠. 천우신조 준비를 왜냐하면 천우신조는 모든 한 문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개념을 품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빠르고 정확하게 꽂아주는 강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30문제에서 내가 시즌 1에서 배웠던 모든 걸 정리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그 문제를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의 한 문제 한 문제의 컴팩트함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강의가 돼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6시 반이 됐어요. 교정하고 그래서 6시 반이 돼서 1시간 정도 잠을 잤죠. 1시간 지침을 했어요. 브이로그가 얼마 재미가 없어요. 이걸 찍겠냐고요. 그치? 1시간 지침을 했어. 오전 9시에서 12시 반까지 잘 해설 강의를 하고 여기 중간에 또 세팅을 했겠죠. 강의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오전 9시에서 12시 반까지 강의를 했고 당일 12시 40분까지 했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 12시 40분에서 1시 한 40분까지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으면서 수강생들이 피로를 싹 날려주는 물론 선생님이 지금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이 피로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하면서 아 이렇게 썩 팍 꽂아주면 완전히 압도적인 강의가 나오지가 않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또 듣는 학생들은 완전 모든 걸 정리하는 최고의 강의였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또 힘을 얻고 또 어떤 수강생은 나가면서 되게 감동적인 눈빛으로 N수생이었어요. 자기가 풀어봤다. 아 삼수생이야. 알겠죠. 삼수생은 N수생이죠. 본인이 풀어왔던 모든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한 달 넘게 그 하나의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믹스해서 노력했던 그 결과 그 사물학평 대비를 거의 대부분은 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굳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 수강생들이 공부했던 걸 확인하고 끝맺음을 정확히 함으로써 끝맺음이 다시 시작이거든. 이게 끝이 돼가면 흐지부지하게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끝맺음을 제대로 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거기가 시작점이거든요. 끝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허상이에요. 본인의 마음의 도피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박근공의고사 중에 최고였다라는 그 3년간 수험생활 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얼른 선생님은 이동을 했죠. 왜냐하면 그날 2시에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에 대전에서 천우신초 특강이 대전시대인지에서 천우신초 특강이 있었어요. 그러면 3시 40분까지 학생들이 시험을 볼 거고 난 4시부터 3시 50분이나 4시 사이에 해설을 시작하면 되니까 이 사이에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다시 해설 강의를 시작했어요. 3시 40분 정도부터 그리고 해설 강의가 끝났을 때가 한 6시 이렇게 저녁 6시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함으로써 가장 선생님이 좋은 부분은 대전 그 중간쯤에서 하나 현강을 하는 게 여러분들 전체 수험생들을 만나기에 굉장히 좋아서 대전시대인지에서 한타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수요일이 원래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대전시대인지에서 강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6시까지 특강을 끝내고 7시에서 12시까지 강의를 했죠. 이렇게 선생님이 화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수요일 밤 12시까지 이게 선생님의 브이로그예요. 그러니까 찍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아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선생님이 살다 보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6시에서 7시 이 타임에 이제 이 한 시간 안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양치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딱 루틴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서 밥을 먹어버리면 7시부터 강의가 스타트가 돼야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추차 과일 이런 걸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를 갔는데 대전에 되게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에 앉아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12시까지 그리고 다시 분당으로 돌아오면 새벽 3시 반 그 정도 돼요. 거기서도 또 질문을 받고 오니까 정리하고 오면 근데 3시 반 4시쯤 도착을 해서 이제 또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죠. 목요일은 또 컨텐츠 제작팀이랑 같이 회의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문득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삶을 산다면 잠깐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근데 그 시간에도 사실은 뒤에 있는 강의에 뭐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문득 생각을 했어. 조교들이 조교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요. 브이로그의 끝에 2번 조교들이 1년 공부를 끝내고 선생님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은 엄청 바쁜데 너무 많은 걸 하는데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계속 열정적으로 계속 에너지 넘치게 강의를 하는 그 힘이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은 힘들다는 걸 못 느끼냐? 아니면 힘들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걸 극복해 내냐? 이 질문을 많이 해.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선생님 현장을 듣는 특히 분당 오르세 학원에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정교권 학생들도 많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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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 끝에 최선을 다해서 2년 3년을 달려왔을 때에 오는 우울감이나 공허함이나 또는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나한테 선생님 그런 힘든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비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식사를 할 때 그래서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아요 이 말 또는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힘들다면 어떻게 극복해? 라는 이야기를 물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는 너무 힘들지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 힘들죠 아니 힘들어 힘이 들지 왜냐하면 나는 신이 아니야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가끔 여러분들이 옆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전교 1등 한번 봐봐 막 공부하고 있어 지치지도 않아 계속 공부해 어떨 때는 걔가 가끔 시험을 망쳤다고 하는데 걔들이 망쳤다고 해봐야 한두 개 틀린 거겠지만 가끔 어쨌든 본인의 기준에 망쳐서 막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계속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쟤는 힘든 것도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 다 힘들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해 아니 쟤는 저렇게 힘들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 조금만 하면 힘들어 나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한 번만 시험을 못 봐도 아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막 해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인가 봐 아 쟤는 아예 다른 사람이고 힘든 걸 모르고 잘 절망하지도 않고 늘 희망을 꿈꾸고 이런 아주 멋있는 애고 나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극을 받고 쉽게 절망감에 빠지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쟤랑 나는 아예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걔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힘들면 힘든 거예요 인간이잖아 똑같잖아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이 너랑 나랑 다르지 않거든요 뇌신경 내가 느끼는 감정 뭐 체계 이 모든 시스템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걔도 힘들다고 느껴요 나도 힘들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아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기 카페에 앉아서 아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선생님이 끝까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뭐 꼭 내가 해야 될까 누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죠 아니 아주 자주 들 때가 있지 너무 힘들죠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선생님 이렇게 산지 거의 한 10년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쯤 했으면 되겠어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루에 3번 정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킵고잉을 하고 있을 뿐이야 킵고잉을 그 킵고잉을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 그걸 여기서 고민했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누구나 힘들어 누구나 힘들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1번이야 쟤는 되게 잘난 앤 것 같아 멋있는 앤 것 같아 난 못났어 그게 아니고 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힘들어해 그런 전교 1등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남들 다 질문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할 때 질문의 양이 많기도 하고 질문의 내용이 날카롭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다가 많이들 울어요 많이 울어요 거의 매주 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거야 더 세게 공부하고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거 자체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야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 모든 수험생들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가지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날 카페에 앉아서 선생님도 아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못난 생각이 아니다 너무나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이다 아 우리 친구들이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거든 근데 저는 그 정도 그릇이 못 돼요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 아니야 근데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건 이 감정 그거 못나서 느끼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2번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도 힘든데 어떻게 계속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선생님이 많은 생각을 여기서 해봤어 근데 이제 진짜 여기서 끌고 가서 3번 오늘 이 퀘스트의 목적이기도 한데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차이점이 있어 그런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차이가 있겠지 디테일하게 따지면 다양한 차이가 있을 거야 그 다양한 차이점을 싹 묶어서 그 차이를 보이는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 근데 그건 언제나 근데 그건 언제나 거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랑 같은데 극복하는 A집단과 극복하는 A집단 극복하지 못하는 B집단이 있어 이들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면 되게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어 근데 그 디테일한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그게 되게 웃을 수도 있지만 꿈 목표 이거예요 놀랍게도 타고난 유전자 끈기 긍정적 사고 다 좋은데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킵고잉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그게 이거더라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수험생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결론이야 10년간 수험생들을 봐오면서 결국은 킵고잉 해서 해내는 킵고잉 하기만 하면 하거든요 누구든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꿈과 목표가 선생님 저는 제가 그냥 인설만 되면 돼요 이런 느낌의 꿈과 목표가 아니야 내가 되고 싶은 제 지금 상황을 반영했을 때 요 정도 하면은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 꿈과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실인 거야 꿈과 목표라고 하는 건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뭔가를 부풀리는 거거든 부풀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는 무언가를 부풀리는 건 당연히 좋은 게 아니야 그 과장이라는 건 안 하는 게 삶을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꿈, 목표는 부풀려야 돼 이건 죄가 아니잖아 유일하게 부풀릴수록 부풀릴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게 꿈과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네 목표가 만약에 분필 하나를 가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분필 열 개를 가지는 걸 목표로 해라 그게 분필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열 개를 가지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 그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으면 와닿기가 어려워 네 목표가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야 그러면 그 대학의 열 배에 해당하는 대학을 목표로 잡아라 그 대학에 붙는 것보다 그 열 배에 해당하는 대학에 붙는 게 더 쉽다 이게 이게 오랜 시간을 살아보고 오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보지 않으면 납득하기가 힘든 말이야 꿈과 목표를 부풀리세요 부풀려 일단 부풀린 꿈과 목표를 그게 상상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닿게끔 하기 위해 저거 꿈과 목표를 부풀리고 저거 매일 아침 마치 어떻게 나는 선생님 수강생들 다 너 그 대학과 그 과에 어떻게 원하는 데 가서 전 매일 그 학교 캠퍼스 걸어다니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난 진짜 연대 갈 것 같았어 정말 지원한 학생들 중에 본인 학교에서 내신 가장 낮았던 선생님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붙었어 수시로 수시 일반으로 그 학교 내 유명한 학교야 거기서 얘가 혼자 붙었어 연대에 본인 원하는 과에 왜냐면 걔는 1년 내내 난 연대는 갈 것 같아 근데 컨설팅을 받았더니 아니 너는 중앙대? 외대 정도야 근데 엄마도 그럼 너 어떡하냐 이럴다 아니 엄마 나는 연대 갈 거야 나 연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얘가 1년 동안 했어 근데 연대 붙었어요 혼자 그 위에 모든 내신 높은 애들을 다 제끼고 다 떨어졌고 얘가 혼자 연대를 붙었어 그런 것들이 뭘까 이게 매년 선생님이 보는 일들이거든요 꿈과 목표를 세게 부풀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한테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아이 뭐야 부정하지 마시고 될 거라고 한번 믿어봐 나는 나는 땡땡땡 학생이다 그냥 이거 한마디만 매일 적어봐 전략과 계획은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 디테일은 따라와줘 이쪽으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거든 근데 가장 믿는데 효과적인 건 적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킵고잉 하는 애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엄청난 목표가 있는 거야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난 거기에 꼭 가고 싶어하는 큰 목표가 있는 거야 그 부풀린 목표 얘 합당한 행위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왜냐면 이걸 믿으니까 그 목표가 있고 나는 그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막 의지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브이로그를 빙자해서 시작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쭉 진짜 의식의 흐름처럼 카페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우리 수강생들에게 얘기해줘야겠다 지금 3월 학평을 앞두고 있을 때 수강생들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거야 왜냐면 시즌1에 끝을 맺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끝맺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3평이거든 그리고 수능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적인 모의고사라 이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까지 만들어줄 거라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치부하고 피하고 싶거든 근데 피하지 말고 끝까지 부딪혀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타협 없이 개념을 공부했어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를 거라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죠? 끝까지 그리고 나 잘 열심히가 안 돼 선생님 자꾸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꿈과 목표를 부풀려서 적기 시작해봐 하루에 3번만 적어 적다가 공부하다가 또 힘든 순간이 와 그럼 갑자기 메모장 꺼내서 또 적어 특별히 어떤 중요한 막 종이 필요 없어 그냥 적어 자꾸자꾸 적다 보면 인간은 착각해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대잖아 착각을 한 대잖아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른대요 마치 현실처럼 적어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놓은 그 많은 성공했던 수험생의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나한테 그런 디테일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킵고잉 할 수밖에 없는 디테일들이 나한테 만들어져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퀘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